이 섬에 무서운 천설이 내려오더라고요. 여기 저주받은 섬이야.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일곱 명 뿐이라는 얘기예요?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!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. 안 죽였으면 우리가 당했어. 린! 오늘 여기 온 적이 없는 거야. 우리 말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. 우린 역시 우린 좋다니까! 영원히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! 난 그런 적 없어. 확실하게 밟아놔야 더 이상 나대지 않겠지. 무슨 짓을 해서 눈 막으라고! 죽여 살아둬.